자, 여러분들 여수는 지금 비가 엄청 오고 있습니다 웅 오늘 장소 협조는 돌문어 상해에서 여수 돌문어 상해에서 장소 협조해 주셨습니다 자, 무너지지 마요 메뉴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식사리로는 이렇게 되어있고 갓볶음밥 일단 여기 주 메뉴는 돌문어 삼합이 주 메뉴인 것 같아요 돌문어 삼합이라는 거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잡사입니다 오늘 제가 있는 이곳은 돌산에 돌문어 상이라는 곳인데요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한테 미리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보혜 측이랑 저랑 같이 합작을 해가지고 만들게 된 영상이에요 보혜에서 여수 밤바다라는 소주가 런칭을 했는데 이곳에 대한 소개 저는 이제 그 어느 지역을 가든 그 지역 소주를 이용해 주자 라는 그런 모티브로 방송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 보혜 측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여수 밤바다라는 소주가 보혜에서 새롭게 런칭이 됐는데 많은 분들한테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오늘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보혜와 잡사가 콜라보를 하는 거고요 돌문어 상의 여기 업체랑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여기는 그냥 촬영 허가만 받았고요 먹은 음식은 다 계산을 하고 가는 그런 품목이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수에 오시게 되면은 입세주나 아니면 여수 밤바다 요런 수를 좀 한 번씩 이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서 여수 밤바다 이 조명에 담긴 자 음식이 나왔습니다 갓김치하고 생삼겹이 들어간 삼합을 잘 섞어서 나중에 버터를 넣어서 먹는 그런 형식이에요 맛있겠네요 활전복 여러분들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새우랑 문어 갓김치 이건 안 먹어봐도 맛있겠다 여러분들 여기 가게에 대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 사장님께서 장범준씨를 굉장히 또 많이 좋아하시고 팬이셔가지고 혹시나 장범준씨가 요새 오셔가지고 여기 방문을 한다 그러면 그날은 모든 손님들 다 공짜 라고 해가지고 한번 슬로건을 거신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장범준씨가 오셨었대요 근데 때마침 그때 여기 사장님이 안 계셨대요 막상 사장님은 못 뵙고 그래서 그냥 오신 기념으로 다른 손님들은 맛있게 안주하고 술 무료로 드시고 가셨다는 그런 일화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 와서 알았어요 저도 그럽고 아하 김치가 돼요 고기 1 2 2 2 한글자막 by 한효정 자 여러분 이제 어느정도 안주는 조금 익었구요 그러면 이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소봉파트 소주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쌋쌋쌋 기존에 잎새주보다 좀 더 부드러워진 느낌이에요 기존에 잎새주가 알코올농도가 17.8도 이랬었었는데 16.9도로 내렸거든요 요즘 소주들이 살짝 좀 더 순해진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이것도 조금 순해진 느낌이 있어요 부드럽고 사실 좀 우려를 했던 게 예전에 보유에서 나왔던 9시 반이라는 소주가 사실 물 같은 소주를 먹었을 때 부드러운 넘어간 느낌이 아니라 살짝 좀 더 입자가 두꺼운 물의 느낌이 목을 탁 거치고 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런 건 없네요 부드럽게 해서 굉장히 잘 넘어가고 순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부드럽고 안주랑 같이 탁 사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제 마지막에 버터를 넣어가지고 부드럽게 해서 다시 이렇게 그럼 방송의 취지가 뭐냐면 무조건 이걸 이 술을 먹어야 된다 이 술에 대한 광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지역에 갔었을 때 그 지역 소주를 좀 애용해 보는 건 어떤가라는 그런 취지로 항상 제가 지역 소주를 지역에 방문하면 먹거든요 여러분들 무조건적으로 이 요수 밤바다 술을 무조건 타지에서도 사드세요 라는 게 아니에요 전라도 오시고 요수 오셨을 때 이렇게 요수 밤바다라는 술이 있다 이거 한번 드셔보시길 추천한다 뭐 그런 취지로 진행을 하는 거지 무조건적으로 어디서든 이걸 드세요 라는 그런 취지의 방송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 버터가 들어가니까 훨씬 더 부드러워지는구나 여기 버터가 들어가니까 훨씬 더 부드러워지는구나 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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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ttinson 습관이 되어주고 음 삼합 돼지고기 잘 익은 갓김치 그리고 키조개 관장살이 들어가요 여기는 쪼그매졌데 키조개 관장 그리고 문어까지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드시면 껴 박힙니다 전복 전복 내장까지 이빨만 제거하면 아 뜨거워 아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은 요수 저녁에 전부 다 이게 들어와 있지는 않아요 지금 뭐 정포나 구도심 쪽으로 해가지고 들어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신도시나 이런 쪽으로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이제 다 입점이 된다고 해요 요수 전 지역으로 요수에서만 맛볼 수 있는 요수 밤바다라는 술 얘기를 또 그렇게 들으니까 더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요수에 관광지에 오셔야 드실 수 있다라는 게 처음에 목넘김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싹 들어오다가 살짝 뒤에 묵직한 느낌이 살짝 느껴지려고 할 때 슥 내려오는 게 과하지 않고 적당한 게 맛은 추천할 만한 것 같아요 근데 어디까지나 소주 자체도 기호에 따라 다르듯이 분명히 호불호는 생기겠죠 근데 저는 맛이 좋습니다 밖에도 비도 오고 안주도 좋고 안주도 좋고 요수 밤바다에 맥주를 한번 말아가지고 술 사라지는 맛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술 삼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수 밤바다에 소주를 넣고 직원들한테 약속한 게 있어가지고 수사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사사 오우 와우 오우 아우 오우 오우 수사반도 보여드렸고 도 life 돌무노 사계가 적혀있던 버섯도 한입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치가 맛있네요 버터향이 갓김치에 좀 많이 배어졌어요 여러분들 오늘 좋은 안주에다가 여수 밤바다 한 병 맛있게 한번 먹어봤습니다 여수에 한번 놀러오시면 꼭 한번 드시고 가시는 거 제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어떤 특정한 지역에 놀러가셨을 때 평소에 드시는 술들이 있으실 테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역에서 판매하고 있는 지역 소주를 한 병 정도만 구매해서 드셔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한 병을 팔아준다고 해서 굉장히 미비한 지역 경제 효과가 있겠지만 그게 모이고 모이면 어느 정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하시고 지역 소주를 한번씩 이용해보시는 거 어떠신지 잡사가 한번 추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우리 지역 소주 많이 사랑해주시고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이렇게 좀 뜻깊은 촬영을 할 수 있게 배려를 해주신 우리 보혜 관계자분들하고 여기 이것을 돌문어 상회 촬영을 허가해주신 우리 사장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좋은 영상 잘 만들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사장님 사모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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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